트랙 바꿀게 설산 다운힐 한 번 하자 내 말 다 들릴거래? 애들아 말 들리지? 방송소리 꺼 다 들리나봐 모바일 강퇴할게요 모바일 없잖아 설산 다운힐 설산 다운힐 바꿀사람 누구지? 맵 다 있는 사람? 맵 다 있는 사람? 대답 맵 다 있는 사람 없어? 다 퍼펙트? 오케이 오케이 줄게 설산 다운힐로 좀 바꿔줘 설산 다운힐 오케이 나한테 다시 줘 아 맞다 니가 시작해야된다 시작해 5초 늦게 출발해야돼 다들 전부 다 거북이야 일단 연습판 한판 해볼게 여러분들 잡아봐 다운힛 롱 아 아 앙 다운힛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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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몇 초 차이야? 와... 일단 방장 좀 줘봐봐 당연히 방수 키고 하는거죠. 형님 저 프리패스로 자리 하나만 주실 수 있겠나이까?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좋은 차를 구하든가 아니면은 얘들한테 엄청난 페널티를 줘야 되거든? 형 실수로 트김샷하고 박미샷에 이거 이제 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미친 척하고 방종 박으샘 그게 살 길임 어... 잠깐만 아... 애들이 자기들이 5초 늦게 출발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안보이더라구 잘 안보이더라구 잘 안보이더라구 잘 안보이더라구 아...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이렇게 하는거 어떨까요? 5초 출발을 5초 출발을 5초 출발을 5초 출발을 좋은 차를 지금 살 수가 없어 일단 고양이 자세 벌린 상태로 게임 시작하자 개바고 트랙을 한 번 봐 괜찮은 트랙이 있을까 근데 그런 트랙을 한다고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확인할까요? 어? 제가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한다니 저도 게임 깔아놨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요 뭘 봐 늦게 출발하지 않아 늦게 출발하는지 안하는지? 네 CCTV 그럼 랄프 네가 막자를 해라 랄프 한자리 주고 갈게 그러면 괜찮지? 어차피 랄프가 방장하면 되잖아 켜게요 어 그렇게 하자 오케이 그렇게 하면 8초로 갑시다 아니야 5초로 해 8초는 좀 뭔가 너무 병신 아 그냥 일어나 저러나 랄프님 잘 막아주세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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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야 타이밍 봐갖고 한자리 내가 내줄게 네 커스텀 키 678 999야 네 어 5초 택도 없다 알아서 8초 갈게 8초 출발합니다 네 랄프가 감시 10초 출발하지 않아 그 다음에 막자 할게 어 15초는 아이씨 나를 빙신 호구로 보나 알았어 10초 할게 아니 근데 이게 맞는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게 10초 출발을 먼저 하는게 더 더 더 좋은 카트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한 룰이야 왜냐면 좋은 카트를 타면은 직발 코스에서 좋은 카트가 훨씬 더 이득을 낼 수 있어 뭔지 알죠 같은 구간에서 드리프트를 하고 같은 구간에서 뭔가 이렇게 간다 그래도 좋은 카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시간을 늘리면서 간다니까 10초 해야 돼 어 10초로 하겠습니다 10초로 어 10초 출발을 할게요 네 1등 속도보다 2등에서 8등 속도가 더 빠른건 알고있지 알고있어 그 GTA 룰이잖아 GTA 레이싱도 그거 돼있잖아 어 아 쫄린다 쌈배한테 패야겠다 아 랄프야 천천히 다 깔았어? 아 깔려있어야죠 업데이트해서 아 카트 깔려있어 이거 견제도 되는거 아닌가 이거? 패스 바로 줘? 좋은 차 줘? 파운드 이 차가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하지마 네 쌈배한테 피우고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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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싱을 한 번도 안 가봐서 혹시 그냥 사타구니에다가 야추랑 야랄 끼고 그러고 약간 여자 흉내 내고 왁싱받으면 되지 않아? 뽕할 털 뽑을 때가 지옥입니다 형님 뽕털? 뽕털 뽑을 때 진짜 죽어요 너 담배 피우러 왜 가? 빨리 해야돼 지금 열어주세요 자리 열어줘? 알았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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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질 얼마 해야 돼? 방 다시 파야겠다 얘들아 미안하다 현질 하고 갈게 대신 5초로 줄일게 현질 어? 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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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있는 왜呟 현질 현질 병 현질 배 bar 1 hay Atlas 연 North 이거 눌러보세요. 레벨 구매 그거 천 원짜리 사고 천 원에다가 뒤로 가서 천 원에다가 레벨 구매 앱 눌러가지고 최대 레벨까지 당기면 6100 캐시가 필요하잖아요 이 캐시는 상점에 가보세요 K코인 상점 맨 왼쪽에 있었어요 6100이니까 7만 9천 원짜리 하나랑 5500에다가 요거 한번 사면 되겠네요 그러면 총 9만 4천 원 태우면은 다 들어올 수 있다 신맛을 렛 아니면 왁싱말렛 선지태용 시원하게 맨홈으로 쪼꼬 사세요 저 보너스 많이 줬네 15만 원짜리 쪼꼬 게임에 현실도 안 해본 손 오드로 들거리자 데뷔시켰잖아 나 솔직히 태어나서 한번도 게임에다 돈 써본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지금까지 살면서 현질 100만 원도 안 했을거야 비싸긴 하다 근데 계속 쓸 수 있잖아 진짜 비싸네 가자 그래 가면 가려야 되지 않네 네이버 베이 투자해 투자해 아 이건 카드 못쓰네 충전결제 해야되 투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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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하게 하세요 됐어요 두번만 하고 두번만 하고 너버 갑니다 이제 게임 켜주세요 이거 사지 말고 10만원 태웠죠 그거 하나랑 이거 하나 사면 돼요 이거 사는게 더 낫지 않아? 100보너스잖아 이건 500보너스죠 네번째 거랑 두번째 거 사도 돼요 2000보너스가 개이득 아님? 5만원 더 태워야 되잖아요 더 태울 거예요? 딱 10만원까지만 태웁시다 한 번 더 사자 10% 더 받아보시겠다고요? 어 다시 게임과 충전을 해줘 구매물도 잘 구매 30분 뒤 랄프야 이거 환불되라 알아봐라 환불 안됩니다 적게이스 밑에 빨간 주거 돌려야지 환불 안됩니다 49000원으로 된대요 네 50만번까지 투기하고 왁싱까지 큰 그림 드리노 2급 2급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지금 다시 벽 설정하고 그 다음 R 탭하고 보여줄게요 결제가 안되는거 같은데 왜 안됐지 5만원 주세요 5만원 아 결제 15만원 됐잖아 늦게 들어오네 자 그거 사시고 사세요 K코인 보너스 20% 주는거 사시고 캐슈 남아요 확정 바로 가고 확인 뒤로 그 다음에 인기 여기서 시즌2 프리미엄 패스 그 옆에 있는거 패키지 사는김에 패키지 사면 좋죠 500원 넣어주고 사세요 15만원 쓰고 보너스 최고다 그 다음에 뒤로 가시고 레이싱 패스 레이싱 패스 레이싱 패스로 가야되요 다 안뚫었어요 여기서 M 많이 뚫어주네 돈 많이 쓸 필요 없었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려주는거였구나 돈 더 쓰신거 같은데 얼마정도? 일단 M 눌러보세요 G 어 이러면 좀 많이 한 5만워만 써도겠었네 아니 몰랐죠 레벨으로 레벨으로 올려줄 몰랐잖아요 그렇게 구매하세요 홈륨 받아야될거에요 저걸 누르셔야 돼 6시 오른쪽으로 우리 오디씨가 표정 쓸게 고마워 고마워 K코인 쓸데없나요 알레비인데 자 이제 케이크 코인 나 얼마나 있어? 형 한 7, 8천 남았을걸요 지금? 그거 말고 로드마니로 바꾸시죠 코스튬 말고 캐릭변경으로 가야되 이거 캐릭변경 첫번째거 나오죠 로드마니 난 로드마니 코스튬 바꾸러 가야되 없네 기본이네 와 고급 캐릭이네 자동차 카드바디 생겼다 흑룡 업그레이드 해야지 업그레이드 이건 기본으로 준호는 그건가봐요 흑룡 타고 15만을 초월하는 카리스말이에요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죠 돈 많아요 봐봐요 루지 많잖아요 이게 현질의 힘입니다 한번 더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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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랑 가속만? 스피드는 그냥 기본 스피드이잖아 이게 형 좋게 하자 지금 형이 올리는거니까 기어 이거 되돌리게 안되나요? 60 62로 업그레이드하래 60 한 번 더 올릴 수 있지 않나요? 적용하게 해보세요 기어가 없잖아 기어는 흑이로 올리면 올라가잖아요 흑이 네 기어 더 주잖아요 네 흑이로 올리고 이러면 이제 14개 주니까 6 0 6 2 그쵸 기어 적용 이제 이게 슈퍼 가세가 되는거에요 젓 된다 씨발 14개 이야아아아아아악 무서워 무서워 미스 미스 케이오 케이오 위너 이씨 생앵 컷 이씨 그럼 나머지 코인은 어디다 쓰나요? 나중에 또 주문차나무 그걸로 하면 되죠 파키도 야무진거 줘 번호판도 줘 지린다 보우 rings lig 으아아아악 이씨 빠다다 다 리버리는건가요? 스티커 붙여가는거? 이딴건 하지마시죠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이제 상점가서 돈을 쓸때나 찾아보시죠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모주 많이 생겼네 또 뭐 해야 되죠 상점 7000원 남았어요 이런거 사고싶은거 사도돼요 돈이 많거든요 캐릭터잖아 이건 다른거 차에다 투자하는건 없잖아 그쵸 얘는 루찌도 사는거고 얘 루찌에요 하지마세요 쓰레기차에요 조병신차지 업데이트 되면 그때 사면 되죠 오케이 그럼 자 여러분들 이러면 저 안들어가도 되잖아요 어 너 안들어가도 돼 자 기본 룰로 바뀌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기본 룰로 바뀌었습니다 자 기본 룰로 바뀌었지만 각자 안들어 먹지 않게 킹이 없어졌는데 응 킹이 잘 켤거야 갈게요 응 어 진짜 취소 커스텀 키 만들게요 자 커스텀 키 266611입니다 266611 희귀 해적거북 빼 람보르기니 오우너야 해적거북 빼라 응 좋았어 클릭 소리 너무 시끄러워 아가리 닥쳐 레디해 빌리지 보가 바로 간다 시작한다 내 계정으로 카트를 할 수 있다니 다시 시작한다 연습인가요? 연습 아니야 바로 시작이야 타이머 지금 머리 위로 봐 1,2,3,4,5 출발 꺼져 와 씨발새끼들아 꺼져 와 빌리지 보가 맵 개 이뻐졌네 아 씨발새끼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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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니 돈 15만원 썼는데 뭐야 왜 같이 가야 돼 애들이랑 왜 같이 가야 돼 애들이랑 왜 같이 가야 돼 애들이랑 연습 게임이었어 연습 게임이었어 연습 게임 어 줄이지마 연습 게임 자 타이머 세팅할게요 연습 게임이었어 타이머가 없으니까 유튜브 시청자들이 엄청 오해할 거 아니야 위에 있잖아 떠 있잖아 저거 숫자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30분 아 이거 저게 안되네 10초 올리네 10초 올리네 4초 올리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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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솔직히 좋은지 모르겠어 아니 빙신 같은데 뭔가 타이머 돌립니다 똥컴이네 홈런볼 가자 미치광이야 꺼져 똥컴이네 이거 똥컴이란 단어도 사라지지 않았어 웬만하면 사양들이 좋아져갖고 홈런볼 자리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자리 빨리 열어줄테니까 빨리 들어와 100개 쌌으니까 아 저 새끼 뭐야 튕겼네 빙신 1 2 3 4 5 출발 초반도 대가리 흔드니까 뭔가 더 느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씨발 X같이 한다 게임 진짜 개새끼야 아 못 올라갔어 씨발 개새끼들아 꺼져 부드럽게 넘어갔죠 야 1등 음주 똘이 딱 떼 음주 똘이 딱 떼 맹추격 중이야 음주 똘이 딱 떼 이런 개새끼를 봤나 음주 똘이 딱 떼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1.623초 603초 아 저걸 조금만 야 너 빨리 들어와 맹추격 중이야 아 까비 트랙 변경이 안 되네 형님 266,617일 아니면 중자돼지 돌아.. 어 뭐야? 중자돼지 오랜만이다 너 내가 아는 중자돼지 맞아? 그 중자돼지 맞냐고 네 맞아요 지랄하지마 응 구라죠 구라 아니죠 구라 맞죠 중자돼지 누구 강퇴해야 되지? 코봉트알 저 아임유어보이 강퇴할게 100개 쏜사람 너 빨리 니가 아니 꺼져 너 들어오지마 개새끼야 100개 써놓고도 존나 늦게 들어오네 오지마 우와 강남맵도 있어? 강남맵 지린다 행복한 팬더마을 한번 할게 행복한 팬더마을 한번 할게 형님 계속 연사했는데 때림중이라고 떠서 못들어갔어요 형님 응 니사정이야 일단 대기해봐 이번판에서 못막는 애 한명있으면 시청자분들이 딱 지정해주면 개강퇴하게 자 간다 자 룰 다시한번 알려드릴게요 간다 자 룰 다시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룰 다시한번 알려드릴게요 안알려드릴게요 2 3 4 5 출발 4 4 5 4 4 4 4 5 5 아 아 진짜 게임 ㅈ같이 한다 아 지렸다 이거 해볼만해 보인다 반바퀴 차이 나는데 아이 씨발새끼야 하지말라고 개새끼야 아 진짜 씨발 아 아니 거북이 왜이렇게 빨라 기본 카트잖아 씨발 못 15만원 썼는데 존나 에반데 이거 아니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골 짭중자 강태할게 요비야 들어와라 카오야 너 맞아? 너가 요비야? 아닙니다 닥치라 개새끼야 닥치라 쓰바람아 닥치라 야 게임소리 안나게 좀 해라 어? 진짜요? 형님 미션으로 걸어주시면 안되요? 귀찮으시더라도 형님 미션으로 걸어주세요 브로디의 심술 좀 해줘 브로디의 심술 카우야 너가 방장해 알았지? 대답 대답! 방송 보고 대답하지 말고 게임소리로 대답하라 말이야 제가 가겠습니다 강제 바꿔 형님 미션 좀 걸어주세요 라이퍼 이 화면에서 미션 못 봐? 볼 수 있어요 도전 미션 해놓은 판 도전 미션 켜야돼요 표 나왔는데 형님 아직 안하셨나봐 네 켜보세요 미션 누르세요 시작할게 한국 배기중이잖아요 시작 오케 형님 미션 걸렸어요 오케 형님 미션 걸렸어요 욕 안하면 500개 2번 판인가요 형님? 네 2번 판인가요 시작해 카우야 카우가 러너 해라잉 들었으면 전부 이모티콘으로 대답해 왜 형님이 방전입니다 아 그래 시작한다 라이센스 소질 안했대잖아 니가 방전해서 내가 돌리라고 하면 돌려야지 인마 뭐하냐 카우야 시작해라 카우야 시작해라 방송소리 꺼 인마 카우야 아 싸대기 개마렵네 아 싸대기 개마렵네 갑니다 1 2 3 4 5 출발 비켜나갈꺼야 오히려 좋아 밀어줘서 고마웠어 아 아가야 깝치지마라 깝치지마 4 5 4 4 3 4 1 4 4 4 5 6 5 5 5 아아아아아아 안 돼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개 아깝다 진짜 존나 존나는 욕 아니죠 지은니은 아깝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냐 이거 형님께서 형님 존나는 욕 아니죠 존나는 존신하의 줄임말이죠 존신하의 줄임말이 존나예요 형님 요즘은 갓난애기들도 존나란 말 써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뭐 어? 잔소리 많이 하면 아 존나 잔소리 많이 하시네 너 뭐라 그랬어 존나 잔소리 많이 하신다고요 어 인정 이런단 말이에요 저 어어어어어어 팩토리 거대 톱니의 위엄 그리고 그 다음 맵은 팩토리 거대 톱니의 위엄 그 다음은 아 맵이 다 어렵네 뭔 맵이 다 이래? 광석 보굴 채수 광산 보석 채굴장 두 개 외워 돌려 서킷맵도 네바그쌤 개 어려워 보여 어 WKC 일본 서킷 괜찮아 보인다 세 번째 맵은 WKC로 가라 시작해 비카드 카트 성능 좀 올려주면 안되나 왜 이렇게 현질을 했는데도 답당하지 예전에 카트 원작에서 했던 그 차들은 부스터 쓰잖아? achievements 오늘은 찔끔거 숨이 문룩해지는데 지금 보는 거야 오ㅜㅜㅜ Sach esse 오ㅜㅜ 오ㅜ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어 오우ㄹ 오써 이렇게 내려두 großer locks Sure 아! 1, 2, 3, 4, 5, 출발? 미안합니다. 이 정도 실수는 이해해줄 수 있잖아. 아! 뭐야! 아! 욕했다. 야!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열어! 아! 아! 진짜 게임 똑같이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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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sht ㅠ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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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개새끼 골드러시 아니고 광산 아 이 새끼 진짜 말 안드는데 여러분 이 새끼 강퇴하는거 어때요? 미션풍 같이 걸어주시면 돼요 한판이라도 광산 보석 채굴장으로 골라달라고 카우야 방송소리 끄고 씨바라 채굴장 채굴장 아 이 새끼 뺄까? 여러분 말 너무 못 알았는데 최고 황정 날도 떠주네 너 꺼져 이거는 합법적인 강퇴에요 맵 있는 사람 이모티콘으로 얘기 좀 해줘 맵 있는 사람 이모티콘 좀 무리토론 저사람이 오케이 무리토론 무리토론 맵 골라 유리한 소리 울린다 개새끼야 이어폰 써 이 개새끼야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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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아 아이고 나 돌아버려 아 이번엔 아이 나 미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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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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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애들 막자를 왜 이렇게 잘해 아 막 좀 아씨 아 좀 꺼져라고 연병하지 말고 이 시발새끼다 존날밖에 안해 진짜 이씨 아 뭐야 이거 이거 원래 말랑말랑해야 되잖아 와 진짜 진짜 지랄한다 개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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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왁싱샤워 얼마야? 전신 안오고 오 안 archetyp 으 으 아 야 이 씨박새끼야 미친새끼야 씨발년아 아 죽다 죽다 뭐야 이 씨발 넣어가지고 개새끼야 아 진짜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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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게 의미 없어 진짜 그거 동출하자 동출 오케이 그러면은 동출보다 나는 출부 안 쓸게 출부 쓰지 말고 하자 나는 다들 동의하면은 이모티콘 해 동의 안 하면은 울어 동의하면은 웃어 식용아 형 형 말해도 되는거? 어 시작해 시작해 가자 형 이거 시장마트 해도 돼요? 나 출발 막자 하지마 이 미친색깨 내가 죽을래 너? 아니 통축이라면서요 아니 대신 내가 출발 부스를 안 쓴다고 고하자 출발할게 아 지겹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부딪혀 개새끼야 좀 나오라고 시발새끼야 저새끼가 왜 빠르지 아 진짜 족같이 한다 게임 아 지겨운 새끼들 역겨운 새끼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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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출부 쓰자 여러분들 이거 앞에서 나 기다리잖아 능욕하는데 계속 건드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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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라고 시간 끌지 말고 들어가라고 여기서 보인다고 니네 무리토론 음주 니네 두명 감퇴한다 이 시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이 시발 앞에 시간 끄는게 어딨어 니네는 정직하게 해야지 탈백 아이씨 팬더에요 팬더 팬더뱁 골라 무리토로나 하라고 어.. 맵 골라 맵 와.. 톡톡이가 어떻게 하는거야 톡톡이라는 기술을 배워야겠다 아 근데 방송실 때 카트 연습 존나 해야겠다 아.. 존나 알받는다 진짜 이게 개빡치는게 여러분들 아이디 빌린 것도 아니고 15만원 현지래가지고 이따위 속도니까 존나 알받네 니 멋대로 맵 바꾸지 말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텐데 너 장난치냐 지금 나랑? 무리토로나? 톡톡이! 커팅? 뉴 커팅? 벽을 줄게 벽에 압력한 크레이브 벽 벽 벽 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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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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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하아 아이 망했네 아 야아 막판이 될 수 있겠네요? 짧은 맥우만 살짝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먼저 5초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아니 내가 분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막자 하는 애들이 나보다 더 앞에 있어. 이상해. 아 솔직히 많잖아. 나보다도 앞에 있다고 15만 원을 썼는데 무료로 하는 새끼들이 나보다 앞에 있다고. 아우 시발. 아우 시발. 이메프 할게. 팩심 할게 팩심. 팩심 골라줘 팩심. 팩토리의 심술. 나 진짜 3초만 빨리 가자 얘들아 진짜. 양심있게 다들 3초 후에 출발해줘. 나 백밀러로 본다. 팩심 가자 팩심. 리플레이 딴다 너네. 리플레이 딴다 너네. . 총 카드 1땐. 카트 단계가 5단계에 차이 났는데. 카트 1은 거의 차이가 없어. 형이 못해도 5초는 빨리 출발해야 돼. 그래. 카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잖아. 그 대신 내가 선심 써서 3초 후에 출발할게 3초 먼저 출발할게 1 2 3 출발해 뭔데 뭔데 씨발 뭔데 씨발 2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잠깐만 조금만 야 이 개새끼야 2 3 3 2 3 2 . 5 . . . . . 3,2 쪼끔만 쪼끔만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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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1초에서 내가 멈췄어 1초 노래방 룰 적용 이거 팩트야 노래 방률 적용 어 1초 0. 몇 초 남았었어 한 판만 더 마지막 판 아 ㅋㅋ 이렇게까지 해야 돼 0.5초 남았었어 여러분들 방 아 방장 줘봐 손가락 빌리지는 뭔 손가락 빌리지여 잠깐만 내가 실수 안하면 손가락 빌리지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실수만 안한다면 손가락 빌리지가 아니야 두 번째 바퀴에서 애들이 다 막고 있을 거야 에바야 에바 야 아이스 설상 가자 남자답게 한다 아이스 설상 골라 남자답게 할게 아이스 설상 골라 오케이 가자 막판입니다 너네가 3초로를 잘 지켜줬기 때문이야 아니야 나는 징징거리지 않을 거야 아 그러니까 야 아 보스터가 조금만 더 잘 모이면 좋을텐데 아 보스터가 아 보스터가 아 보스터가 빨리! 빨리 올라가! 같이 탔잖아! 시발! 부스터 왜 살아갔어! 주인공! 주인공! 1등을 가리워 주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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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로바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백숭 먹자. 누나 태훈이 형 털 모조리 뽑아줘. 그동안 고마워서 약추더라. 개꿀떡. 공공공공공공공문 편집 사용 가능 약발방 준비하겠습니다. 오줌싸고 와서 약발방할게요. 지금 출시된 게 카트2잖아 카트2는 내가 5초 미리 출발하자 알겠지 맵도 내가 싹 다 리스트 뽑아놓을게 30분짜리로 연습해야겠다 면허도 다 따놓아 랄프야 예약 잡아라 우리 태훈이 새사람되는거야 핑크홀 왁싱 일요일날 할게요 여러분들 일요일날 이제 오전 오후 그때 제가 방송 켜가지고 왁싱방송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낮에 촬영 다 되는지 여부랑 좀 알아볼게요 여성 왁서분으로 모시면 될까요? 어차피 그분은 안 나올텐데요 그치 코순이면 더 좋죠 얼굴만 나올텐데요 코트형 화장실 가서 일 보면서 마지막 인사하고 와 어 나 지금 마지막 내 야추털이랑 인사 좀 하고 올게 어 나 지금 끝! 아쉽게도 만들어볼까? 약발을 세팅해놔? 네 약발을 세팅해놔